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의 체육시설을 비롯한 공유시설들은 경기 공유서비스를 통해 예약부터 결제까지 손쉽게 할 수 있는데요. 올해 말부터는 시설수를 늘려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공유시설 약 1,500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변에 위치한 가까운 공유시설을 검색하고 가상연시회를 통해 시설 안을 360도로 꼼꼼히 살펴봅니다. 체육시설부터 회의실까지 다양한 공유시설들을 예약할 수 있는 통합 예약 시스템, 경기 공유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공유시설을 검색하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예약부터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도를 기반으로 시설 위치를 확인하거나 지역과 자원분류를 선택하고 360도 가상현실 파노라마 영상을 통해 시설 상태를 둘러보는 방식. 기존엔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 공유시설만 가능했는데 오는 9월부터 경기지역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추진해 들어갑니다. 올해 말부터는 컴퓨터와 모바일, 태블릿 PC를 통해 도내 공유시설 약 1,500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의 많은 공공시설들이 경기 공유서비스에 등재되고 우리 도민들께서 손쉽게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 예약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 기상캐스터